저건 뭐야 또? 저건 강기 씨 거야? 땡겨, 땡겨. 여기 이제 지가 아래서 탁 연결돼. 탁 연결된 거야, 연결됐어요. 그리고 브레이크. 오케이, 갑시다. 진짜 제대로 한다. 완벽한 캠핑이네. 고맙다, 나도. 나도 생각되면 오랜만에 모처럼 캠핑도 하고. 형 진짜 캠핑 처음 하는 거예요? 이런 캠핑은 처음이지. 해보기로 해봤어요? 나 저 국민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할 때. 아이고, 보이스카우트. 보이스카우트 40년, 50년 전. 40년도 넘은 얘기 아니야? 아이고. 화장실은 어떻게? 화장실은 요즘에 캠핑장에 형 화장실들이 잘 되어 있어요. 형이 예전에 시작했으면 형의 깔끔함 때문에 아마 캠핑을 포기했을 거야. 뭐야, 뭐 틀어. 너 뭐야, 이럴 텐데. 꼭 깔끔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. 네 왕이만이라는 얘기지. 캠핑까지 가서. 하긴 이루 씨도 내려놓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잖아요. 멋있다, 멋있어. 우와. 우와. 이거 외국 같아. 네, 진짜. 다 왔다. 완전 숲 속이네. 여기 형 내가 좋아하는 데예요. 저기 형 어디야. 너무 멋지다. 이거를 먼저 풀어야지. 장갑 하나 끼시고. 보자. 돌려. 이렇게?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저기 뭐야? 그렇지, 땡겨서. 자,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리십시오. 오케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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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냐? 너무 신기하다, 저거. 저거. 어떻게 저런 게 다 있어. 왜 저런 거 나왔다고 나한테 전화도 안 했어? 야, 이거 완전 집인데? 집이죠.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대를 해줘야 되거든. 강규 씨 너무 멋있다. 다시 보인다. 아유. 아유. 벌써 지식 같은데? 아유.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. 됐다. 됐다. 어? 아니, 형 오늘 딱 딱. 완전 캠퍼 한 보수 같아. 뭐야. 걱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. 형, 야. 괜찮으세요. 아유, 잘하신다. 내가 보니까 형이 앞으로. 베스트 넘버 원 연예인 캠프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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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. 사실 유리 형님이 그 캠핑에 온 곳만이라도 그것도 대단한 결심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형님은 정말 캠핑 세계에 푹 빠지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형님한테도 칭찬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.